안녕하세요. 신광종합인테리어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신광종합인테리어는 오랜 경력의 감각적인 안목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생활공간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리는 포탈인테리어 시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항상 어떤 공간이든지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를 완벽하게 연출시켜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시공해드리며 늘 기분 좋은 서비스와 합리적인 견적 그리고 철저한 AS를 통해 최고의 만족을 선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